구독자님들 요즘 시바이누가 좀 좀처럼 시원하게 올라가고 주질 않고 있어서 아 이거 진짜 망한건가? 시바이누 앞으로 오르긴 오르나? 라는 생각 분명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시바이누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얼마전에 있었던 미금리 인하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세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상승은 가상화폐판 전체의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건 다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바로 지금 가격 상승에 중국 역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건데요 중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를 규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돈이 된다면 어떻게든 하는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하던 말던 채굴풀을 통제하고 있던 말던 중국의 채굴자들은 일단은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대요 1위랍니다 1위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게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중국에는 폐지까지도 할 것이라는 저스틴선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가 분명 밑도 끝도 없이 나온건 아닐거란 말이에요 분명 냄새가 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건 중국이 코인을 규제를 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자본이 계속해서 가상화폐판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바이누에게는 무조건적인 호재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추가로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무려 570억개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유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최근 추세 변화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번에 유출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시바이누를 판매하기보다는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시바이누의 상승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홀딩 강세 심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과거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마다 시바이누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 역시도 시바이누 상승의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시바이누는 왜 올라갈 것인가 시바이누는 기본적으로 디파이 화폐 즉 탈중앙화 코인이며 AI 관련 테마 선두주자인 그런 코인입니다 실제로 배드 아이디어라는 AI 기업과 협력을 해서 시바 AI를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디파이가 무엇이냐 탈중앙화 화폐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피지사 등등 그 어떠한 기업이나 중앙기관 혹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세계에서 인터넷만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로 인해서 금융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개인이 없기에 거래비용 역시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종 금융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구축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곁들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AI는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해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을 인간이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하죠 즉 디파이와 AI의 기술력이 결합만 한다면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로 개인의 금융자산을 직접 통제를 해서 막대한 이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까지 도달을 하려면 부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바이누의 숙제가 남아있지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시바이누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 혹시 미국의 거대 거래소 로비누드 알고 계신가요? 로비누드는 대표적인 제로 커미션 즉 수수료가 없는 거래를 지원을 하는 거래소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기업은 라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로비누드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시바이누를 초 거대 물량을 매집을 해서 시바이누 보유량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들어보셨나요? 페이팔은 미국의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 기업인데요 시총만 무려 640억 달러로 한화로 대략 88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국내 기업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 3위에 위치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의 삼성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이 미국에서 점유율이 무려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바이누의 비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바이누의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중앙화 디파이 코인으로 전 세계 어디든 중앙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래 및 결제가 가능하다 시바이누의 AI를 개발 중에 있고 웹 3.0 메인넷 및 게임도 개발 및 출시를 한 상태이다 저는 시바이누의 비전이 이것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이것을 꼭 집어서 말한 이유는 바로 디파이, AI, 웹 3.0 딱 이 세 가지가 시바이누의 확실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맞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치더라도 미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초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국의 미래는 전 세계의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활용을 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쥐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던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현재의 트럼프는 미대선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해리스 역시도 유력 후보이기도 하죠 과거 암호화폐 규제론자였던 해리스 역시도 이젠 시대가 뒤바뀌었다는 걸 알고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있을 가장 큰 이벤트인 미대선 이 미대선을 기점으로 시바이노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 연방지구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쭉 내려볼게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어 여기 있네요 플로스 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시면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노는 보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플과 시바이노조차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TVA 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세계 은행을 이울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노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올해 있을 미대선이 떠올라서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저번 달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르엑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대선에 발맞춰서요 즉 대선 관련 코인주이며 가격통화로서 활용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것이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은행들이 물량을 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전세계의 가격통화,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버리면 그때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나요? 10배? 100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오를까요? 저는 과거의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수만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공용화폐로 쓸텐데 수천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솔직히 말이 안되죠 하지만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밀어주고 전세계의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알아내고 너무 신이 나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진짜 여러 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코인명까지 진짜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급을 안하고 모자이크만 풀어도 바로 그냥 필터링이 되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벌써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두 번이나 먹었어요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이 코인 정보가 나발이고 그냥 앞으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적어둘 거거든요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예요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기축통화 가격통화로서 전 세계가 매집을 할 그 코인 그 코인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제공해드릴게요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을 가입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원가입을 하라는 등 혹은 개인정보 등을 요청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많은 거 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